너가 지금 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게 형이 포를 지을 때 잘 생각해봐요. 게이트를 내가 지었을 때 입구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걸 잘 보고 해야 하네. 방금은 제가 링을 하면은 7시가 탈을 가면은 형님이 컷에 운영가고 11시가 바인이 가면서 운영싸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내얼을 간 거예요. 개포로 한 거고 판짝이는 좋았어 우리가 상대가 올인 쳤잖아. 올인 쳤다는 거는 못 이기니까 올인 친 거예요. 올인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심시티만 제대로 알면 형님이 그래서 이제 양포 심시티가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뭐 형님이 제가 여기서 뭐야 형님이 몰라도 되는 게 형님 말고도 저희 방에 열흘 형님들 중에 한 95%가 몰라요. 제가 맨날 말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5%도 안 돼. 근데 이걸 정확히 알면은 중수로 가기가 더 쉬워. 어.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실력이 더 이상 안 늘고 정체돼 있고 멈춰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그 심시티를 보라고 해도 정확히 하려고 안 해. 조금 혼자만이 조금씩 그게 틀려서 그럼 실력이 이제 멈춰 있는 거야. 파일럿 위치는 좋았어요. 파일럿 위치도 모르는 정도도 많거든. 파일럿은 항상 벽 쪽에 붙여진다고 생각하면 돼. 파일럿 위치는 좋았어. 근데 두 번째 포토 위치가 게이트를 지어야 되는 위치에다 지워버리니까 게이트 심시티가 앞에다가 안 돼 버린 거지. 이거는 제꺼 유튜브에 따로 강의 영상으로 그 초보반 그 탈출하는 거고 가면 있거든. 그걸 다 봐야 돼. 귀찮더라면. 그래야 이제 좀 더 잘하는 상대 이길 수 있어. 제가 좀 늑대야 같이 하면 그래도 초보반은 잘 안 들어가니까 상대의 패 많으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애도 이제 이길라면 종족하고 자리 빌드 분리한 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자 형 황대 저저태입니다. 이번 판에 형이 21포 하고 저한테 양포해주면 돼. 양포. 21포 하고 양포. 그리고 형님 프로브 저한테 지금 하나 와주세요. 형들 일단 저저태. 어 빡세겠다. 이번에는 형님 양포를 아까랑 달라요. 이번에. 토스할 때 양포해줄 때는 입구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넥서스 쪽. 넥서스 밑에다가 포 두 개. 한다는 생각은. 어? 어 토저거 맞지? 어 넥서스 밑에다가 포 해준단 말이네요. 난 전체 못 말이다. 가오까라. 그 안쪽에다 포 두 개 해주시면 돼요 형님. 그 질럿은 3질에 와리만 치고 5질에 나올 준비. 7시 형님 좀 아미네. 야 28승 85팬데? 제 쪽에 일단 포 포토. 하나 포 하나 해주세요. 그리고 질럿 오질에 나올 준비하고. 어 포토 위치 괜찮아요. 본진에도 포 하나 하면서 진출. 오질에 나오면 돼요 형님. 오질에. 이거 질럿 살짝 뒤로 뺐다가 오질에 싸워. 상대 뺐으니까 다시 또 나오고. 여기 미니맵을 지금 봐봐. 여기 우리 편 나오고 있고 형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도 여기 나가고. 그런 느낌의 게임 미니맵을 주시를 해야 돼. 보다가 내가 이제 회시 찌르면 둘이 합쳐서 싸우던가. 거의 싸워요. 소모해요. 저 회시 갈까요? 오케이. 회시이 꽤 많이 좋다. 봐봐 이러니까 형님 상대 투 덕우여도 우리 동족이 우리는 덕우가 없는데 틈을 만들었잖아 지금. 이게 동시에 진출해야 돼. 그러니까 한 명이 3질에 먹히면은 동족이 불리할 때 타이밍이 안 나와. 근데 이번에는 형도 3질에 안 먹히고 나도 이제 질럿 안 먹히고 우리 편 7시도 28승 85패에 전족도 안 좋고 심시티도 모르고 완전 암인데 7시도 타이밍 좋게 잘 나왔잖아.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잘 나와야 돼. 동족 안 좋고. 그리고 이제 형님 이제 가스 짓고 테크. 이제 저저태잖아. 저저태는 뭐야. 벌처가 나오잖아. 벌처가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질럿 뽑아봐야 못 나온다고. 딱 한 타이밍밖에 없어. 동족이 안 좋기 때문에 동족이 안 좋은 걸로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딱 한 번 타이밍으로 러시를 가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가는 건 없어. 이제 벌처 벌써 나왔잖아. 이제 속업되고 마인업되고 벌처, 합격차, 형님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센을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형님이 이제 가스 3개 넣고 코어. 코어는 가스 캐기 전에 먼저 지으면 안 돼. 절대. 무조건 가스 3개 넣으면서 캐고 난 다음 코어야. 그때 항상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이제 버릇을 들이셨어. 일단 회식 끝나서 이겼긴 했거든 형님. 생각보다 쉽게 죽었네. 내가 여기서 그 점프 타임이 좀 늦었어. 쪼, 진심. 나이스 했는데 형님. 이래서 형님 전적 조화받아야 쫄 필요 없다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? 잠깐만 무탈인데? 형 이거 컵 해주세요 컵 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불리한데? 토스트 다 컵 해주시면 돼요 값스 포 하나 더 하고 어 불리하네 조심해야겠다 이거 이거 형 아까 내가 말했지 여기다 포 할 필요 없다고 이거 때문에 오히려 죽는거야 이거 자꾸 이런거 하지마 이런거 하시면 안되요 형님 아까도 내가 그거 하지말라 했지 그 할 필요가 오히려 이거 하다가 죽어 질러 빼고 안에서 막아야지 그거 하다가 죽는거에요 형님 계속 할 필요 없어 컵 해야만 잘 모아봐요 형님 이거 내가 리버로 한번 다버시를 털고 또 불리하긴 하거든 계속 경기가 블랜 사이즈만 나오고 컵 해야만 여덟아홉개 공업하고 잘 모으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불리하네 잘 모아보세요 컵 해야만 오면서 발질도 잘 모아주셔야 되니 투어스타 투어스타 공중 잡아야 엄청불리 아니 회실을 빨리 죽었는데도 불리하냐 아이씨 컷에어 한마리 떴죠 여기 날라가봐요 억울하면 끌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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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안죽는다고 탱크가? 이게 오버 아니야? 와 이건 진짜 오버였다 이거 컷에 몇개에요? 공중 이길 수 있나 형님? 이거 한바퀴만 더 돌면은 아 일단 이거 맞고 그리고 딜러소로 지금 미리미리 던져서 마인제거하고 한씨 마주 준비 일단 거의 다 제거 공중만 이기면 돼요 형님 공중만 나 화합을 안했나? 아 어쩐지 쥐가 들어가 안 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때리나 했네 아 이런 실수를 아니야 스티가 쥐쥐 들어가 안 때려 근데 이거 공중만 지금 앉으면 돼요 어 노업이다 노업이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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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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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길 수 있어야 해요 나머지 털겠다 어 거기 따라가요 따라가요 위탈 흔들림이 이겼나 아니 그 컵에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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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컵에 몇개 위탈 어 이제 제가 마인제거하고 형이 공중을 잡고 다니면 돼요 컵에 계속 집중 집중력 싸움이야 컵에 잘 모으고 질럿은 여기 다 대기하고 커페어 몇개여니 몇개? 오케이 커페어 여덟개까지 모아잉 커페이랑 싸움을 구하자 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질럿도 이제 고해주세요 와 일곱시 의문사 해가지고 질 뻔했네 딸이 오케 형님 좋았습니다 와 일곱시 의문사 해가지고 질 뻔했따 딸이 일단 한 번 갔다올게 이게 형님 왜냐면 상대가 종족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종족도 안좋은데 자리도 안좋잖아요 원래 이기기 힘들어 이거는 근데 이번 밤 우리 오지레 좀 다같이 한건 좋았어 3시가 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죽었어 화장실 다녀오세요 형님에 그니까 이게 강의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이씨 그 내 나의 플레이가 안 나와 형님한테 이게 개그 오더 아래 내 플레이 아래 하니까 어 정신이 없네 그 이어폰 끼고 하니까 내가 원래 이어폰 끼고 가면 집중을 못해 아 이거 지금 보통 이제 5연승에 3만원으로 미션 많이 하십니다 그 성재형님 근데 오늘은 아마 이거 끝나도 미션 아마 할 것 같아서 또 다른거 비굴 빅jd 빅 빅 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